안녕하세요, 백북전소에서 기타 치는 신대평입니다. 베이스는 이장원입니다. 여러분, 저희는 올해도 열심히 곡을 쓰고 여러 걸 만드는 중에 라이브를 끊기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라이브를 통해서 모든 분들을 만내려고 강리를 하고 계십니다. 지친 청춘들,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베이스가 가벼운 힘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. 바로 2017 영암 모토록 페스티벌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희와 함께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는 걸 볼까 싶습니다. 펌프업! 메가쌍! 여러분, 영암에서 만나요! 여러분, 영암에서 만나요! 네, 안녕! 안녕하세요! 여러분, 영암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